네. 시선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분을 모셨죠. 용병 작가입니다. 헬마우스 모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방송하고 좀 어떠셨어요? 하실만 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워낙에 잘 봤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시선집중이 역시 이렇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구나. 실감은 했습니다. 사회적 바람 좋습니다. 그 다음날 이종훈 작가, 막내 작가한테 상당히 의식하던데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믿고 따라갈 뿐입니다. 샌드위치민이라고 견제성 발언도 나와서더라고요. 저는 궁금한 나중에 두 분 한번 합동방송 할까요? 저는 뭐 불안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어요? 무라하치보라는 일본어. 무라하치보를 꺼내니까 벌써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애도막부 시절부터 일본에 내려오는 일종의 집단 따돌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딱히 저도 뭐 알고 싶었던 정보는 아니지만 우리한테 이미 너무나 익숙해져 버린 그 이름이죠. 이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이분 덕분에 알게 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이제 30일 하버드대 로스콜이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일본의 집단 따돌림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다가 갑자기 한국 문제를 걸고 들어와서 듣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는 소식입니다. 램지어 교수가? 그렇습니다. 한국을 끌고 들어왔다고요? 네. 뭐라고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세미나 주제에 맞춰서 원래는 일본의 문화 그중에서도 집단 따돌림 문화가 민간 영역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나.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민간 영역의 따돌림 문제를 차단하려면 사법 시스템이 나서야 된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 얘기를 하다가 근데 메이지 시대 이후로 그 따돌림 문화의 집단 따돌림 사례를 들다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메이지 시대 일본 시골마을이 케이팝 한국의 첨단 웹 커뮤니티와 생각만큼 다르지 않다. 아 여기 이게 왜 나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이 메이지 시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케이팝이 나오니까 이거 너무 뜬금없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램지어 교수가 세미나에서 사용했었던 발표문에 이렇게 케이팝 커뮤니티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주장을 펼치다 보면은 다른 사례 외국의 사례도 이야기하는 경우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나라 사례를 들 수는 있는데 사례가 적절했는지를 따져봐야죠. 그러니까요. 근데 램지어 교수가 그 집단 따돌림의 한국 사례로 든 게 다름 아니라 타진뇨 사건이었습니다. 아 타진뇨? 네.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수 타블로 씨가 학력 위조를 했다라는 거짓 음모론을 만들어내가지고 집요하게 공격을 했던 그 사건이고요.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 혹은 악플러들의 집요한 집단 괴롭힘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주동자들은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나는 것들에 집단 따돌림이 있고 그렇죠. 또 집단 괴롭힘이 있는 거잖아요. 혹시 램지어가 이거 좀 헷갈린 거 아닌가요? 학자가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그런 걸 헷갈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흥문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엄밀한 개념이죠. 그렇죠. 개념 정의를 제대로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괴롭힘의 문제를 지금 따돌림하고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용어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본 생활용어 사전을 보니까 무라하치부라는 용어가 원래 마을에서 마을의 어떤 규칙을 어겼다고 마을 사람들을 찍힌 사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마을 행사를 치러야 될 때 8가지 항목에서 배제시키는 조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이나 출산, 제사 이런 거는 전통시대의 마을이라면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상북계락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도와주고 했었죠. 품앗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그 가족한테 말도 걸지 않는 사적인 대화도 안 해주는 그런 조치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버린다.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 농경문화 시절 같으면 비슷한 게 있는데 팽형제도라고 해서 팽형. 팽이라는 게 커다란 가마솥을 뜻하는데 원래는 커다란 가마솥에 물 놓고 장작에서 끓여서 사람을 거기다 그 다음부터는 방송 부적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서는 실제로 그런 형병이 있었는데 한반도에서는 신용만. 장작에 불을 지피지도 않고 큰 가마솥에 넣었다가 빼고 나면 이 사람은 죽은 걸로 친다. 그렇죠. 이런 식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걸 예로 들었다면 좀 비슷했을 수가 있는데 타진료 예를 들었기 때문에 적절한 예를 들었던 건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램지어 교수가 한국의 어떤 나쁜 점을 들어서 일본 예시랑 연결하려고 했었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아니요. 이 사람은 일본 전문가라며 자칭. 일본만 파라고 하세요. 왜 한국을 왜 자꾸 찝적거리냐고 도대체가. 그 전화에 지금.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사실은 일본 쪽에서 악의적인 자료를 받아가지고 글을 쓰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많이 받아왔는데 이렇게 별로 연관이 없는 주제에 굳이 잘 모르는 한국 자료를 끌어오는 걸 보니까 제가 이제 와서는 학자적 양심까지는 바라지도 않고요. 적절한 예시를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최소한의 학자적 기본만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혹시 이런 의도가 끌린 거예요. 이거는 메이지 시대에 일본에서 이미 옛날 얘기지만 한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 한국을 또 비하하고 돌려가게 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그런 의도가 깔려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토론 문에는 심지어 그런 설명도 안 돼 있어가지고 예시를 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예시 자체가 적절한 예시도 아니고요. 적절한 예시도 아니고요. 굳이 이제 현대적인 예시를 들자면 일본 언론들은 귀농하는 일본 젊은이들을 향해서 기존 마을 사람들이 은근한 따돌림을 하는 것들을 들고 있으니까 일본 신문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신토막님이 그런데 램지어 교수 회의 마지가 안 됐나 봐요. 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시면서 헬마우스가 관련 동양 취재 좀 더 해주셔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주문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이제 논문과 관련된 지적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학문적으로는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은 상태가 아니냐라는 평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거의 국제적으로 그러고 보니까 집단 따돌림은 이 사람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예시를 들었을까요? 혹시 거기서 너무 울분해 못 이겨서 저런 거 한국 사람들한테 당했다는 억울함 때문에 그런데 이건 사실은 잘못된 집단 따돌림은 아니고 응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헬마우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